시작하겠습니다 아나콘다 화이팅! 은경민 선수 김진경 가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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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박이야 압박 윤태진 압박 들어옵니다 그대로 벗어납니다 아나콘다의 골입니다 좋았어 아나콘다 아나콘다는 1차전에서 수비를 봤던 윤태진 선수가 앞쪽 공격 쪽에 나왔고 또 반대로 공격을 봤던 노윤주 선수가 수빗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리나 이쪽으로 서야지 이쪽으로 아나콘다의 킥을입니다 뒤에 들어가! 뒤에 들어가! 태진! 태진! 더 들어가! 정선 사람! 뒤에 사람! 정선 사람! 경민이 준비해 노윤주가 울렸습니다 윤태진! 터치가 있었습니다만 외곽 처리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아나콘다의 킥을입니다 아나콘! 처음에는 여기도 아나콘다가 밀어붙일거야 근데 이제 허경이가 변수야 지금 허경이가 언제 나왔냐 수비의 구척! 수비 한 명씩 잡아 뒤에 들어가 이제 뒤에 한 번 밟아주고 임태진이 바로 때릴 것 같은데요 자 역습이에요 이현이 빨라요 바로 수비! 수비! 이현이 빨라요 빠르게 박지혜 선수가 처리했습니다 사실 지금 멸망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정말 중요한 경기가 생각이 들고요 걷어! 나이스! 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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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척장신의 킥입니다 앞에! 혜지야! 언니 봐야돼요! 구척! 하지만 벗어납니다 구척장신 코너킥입니다 코너! 혜지! 윤주 바짝! 윤주 바짝! 윤주! 시혜야 들어간다 들어간다 앞에 윤주 자 코너킥 준비하고 있는 구척장신 배혜지 좋은 압박 벗어납니다 오케이 굿! 나이스! 골 봐! 선제골을 안 먹히기 위해서 저희가 초반에 정말 죽기 살기로 뛰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 포지션 서린아 주게끔 현이 언니 윤주 언니 봐야돼요 오정현 골키퍼 골킥입니다 오케이! 혜지 골 봐야돼! 혜지 골 봐야돼! 혜지 골! 윤주 바짝! 오케이 윤주! 자 노윤주 초반에 분위기를 가져갑니다 노윤주 오케이 윤주! 계속! 그렇지! 윤주 계속! 오케이! 탈압박합니다 노윤주 뺏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하지만 이현이 발을 건드렸습니다 박지혜 사라지고 박지혜 선수 겹쳤어요 벌려줄 때는 오히려 패스미스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안 미안 세비야 세비 헤이! 지혜! 윤주! 윤주! 성룡 감독님들 이 갈았어요 어 오늘 좀 상단 아니야 지난번이랑 너무 달라 박지혜 목소리 더 커지셨네 우리 때 저렇게 크게 안 하셨네 진짜요? 하면 안 되는 치명적인 칠수가 나오지 않도록 조금 강하게 그렇게 흑화돼서 좀 광기를 풀었습니다 여기 찬다 주면 갈 거야 하나 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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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척 장신의 킥인이고요 헤이! 김진경 돌려주고 차서린 다운대로 김진경! 하지만 때리지 못하게 방어를 했습니다 아나콘다의 볼입니다 헤이 거야! 가야 돼! 가야 돼! 그렇지 헤이 오케이! 우리 볼! 우리 볼! 우리 볼! 독사들 돈 먹었어 봐봐 움직임부터 틀리잖아 아나콘다의 킥인 그렇지! 이제 시작해! 이제 시작해! 이제 시작해! 노윤주! 설이 이리! 해지 해지! 그렇지! 잡혔어요 위험이야 위험이 열렸어요 하지만 노윤주가 다시 한 번 뒤 찾아옵니다 파울이잖아 이거 파울이야! 파울이야! 노윤주 주춤거리면서 일단 탈압박을 했습니다 윤태진이 도와주러 내려왔고 박지혜가 잡았습니다 박지혜 하지만 에어사입니다 벗어납니다 파울이야! 파울이야! 지금 이 이현희 선수가 주심에게 파울이라고 소리를 쳤거든요 아니 이렇게 잡는데 파울 아니라고요? 자 그 정도 손 똑같이 안 불고 있어요 알겠죠? 끝까지 불 때까지 하고요